꼬끄야 꼬끄야 물그릇이 기존보다 좀 작아지고 대신에 깊이가 조금 생겨서 아무래도 사육장 크기를 좀 더 크게 쓸 수 있게 했어요 염통만한 물그릇 염통만하니까 엄청 커보이는 사진작인거 같아 물 먹어봐 물 냄새 맡는다 또 새하니까 응 rás사와 함께해서 물에 탈출할 것도 없고 물이 부엌 물에 물에 물을 끔고 물에 물에 물을 끔고 물에 물에 물을 끔고 물에 물을 끔고 나는 집 다시 극치해졌네? 확인 벌어오 하다가 집 이름 붙고 ㅎㅎㅎㅎㅎㅎㅎㅎ 동방 해줄게 어이구 잘하네 오이구 잘하네 모님을 보면서 공주 먹는 걸 좋아해요 치즈 잘했어 요석 남집사 오와와와 남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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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던 기존 은신처로 바꿔봤어요 일단 고민 까꿍 까꿍 까꿍